찬송을 배우고 싶었어요, 찬송. 나중에 제가 찬송 CD 만들지 몰라. 그때 많이 사주세요. 네. 그때까지 좀 많이 벌고 있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그 찬송은 그 찬송 하나하나에 다 이제 아버지, 어머니 음성이 담겨 있거든요. 제가 좋아하는 찬송. 처음에는 못 불렀어요. 자꾸 울먹여가지고. 중간에 그쳐가지고. 어머니의 노래가 하나가 있고, 대표적으로 하나는 아버지의 노래. 1절씩만 하겠습니다. 어머니 노래부터.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된 달아 나 감사합니다.